다녔습니다 아 사랑아 누구 핸드폰이지? 어 이거 휘포폰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지? 가이유! 네! 사랑이 산책 좀 시켜라 이따 갈게요 어 산책 귀찮은데 조상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움직이지마 아이고 사랑아 산책 시키라니까 왜 이렇게 안나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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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할머니 불렀어? 할머니 저사랑이에요 사랑이야? 사랑이가 말을 해 할머니 저 배고파요 배고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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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같이 같이 잠깐만 앉아 손 이쪽 손 하이파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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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얌 사랑이 천재견이야 말도 해 말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 심심해 할머니 저 산책 시켜주세요 산책 심심해? 아유 거 있으니 산책시켰구요 나도 귀찮은데 할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손질시켜주세요 할머니 힘들어 하유가 시킬거야 할머니가 손질시켜주세요 에이 힘든데 개인기 모아지면 생각해볼게 개인기? 할머니 오징어게임 아세요? 오징어게임? 에이 당연히 맞지 그럼 오징어게임 형들 모사 해드릴게요 오 좋아 한번 해봐 영감네 산책하셔야죠 영감네 니가 딸 두고 산책한건 괜찮고 아이고 잘한다 구전자 무서워 그만해 이러다 죽어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산책하자 고마athi 아싸! 할머니 산책같아! 이 날씨가 좋구만! I'm on the next level of 쌀 대장들을 지켜 필수한 나의 무기 강아루 갈아가 알았네 황글라 힐링아! I'm on the next level of Hello! 사랑이는 언제 오지? 할머니! 아직 켜졌었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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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내 나이 7세. 긴사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귀엽다. 들어간다. 손. 이쪽 손. 옳지. 할머니. 오케이. 잘했어. 사랑해, 오랜만에 노래 불러볼까? 우리 사랑해는 노래가 있잖아. 사랑해는 기타 소리 들으면 들어 보여요. 사랑아, 노래 불러볼까? 사랑해가 오늘 노래 부르기 싫은가 보다. 잘했어. 잘했어. 뒷구름 주치는데?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랑 휴지 벽 챌린지를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서. 우리 사랑이랑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인사해서 잘 부탁드려요. 안녕. 사랑이 휴지 챌린지 1단계 도전. 이렇게 휴지에 휴지를 쌓아요. 하이유. 사랑아. 또 빛이. 이번에 두 번째. 같이 사랑이를 불러봐요. 하나, 둘, 셋. 사랑. 와이씨. 정확하게. 빨리 뛰었어. 한번 가 마다. 사랑이? 이제 3단계. 운동장. 사랑아. 날이 저녁을 한번 할게. 사랑아. 이제 3단계. 우와! 한마디 한마디 너무 좋아 높으니까 바닥에 이거를 깔아주고 4단계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하하하 여러분! 아으? 사랑해요 웬지스쇼 해요! 이거! 해놨어요! 봤어요? 봤어요? 여기까지 쓰러졌네 자 이제 다단계 우리 사랑의 선수 잘할 수 있어요? 사랑 잘할 수 있어? 사랑의 도전! 같이! 다 망가트려놨게 사랑 한 번 더 해볼까? 도전! 도전! 2차 시도! 실패! 자 이거 4단계 한 번 더 할거야? 한거야? 하고싶대! 자 마지막! 3차 도전! 난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 우리 사랑이가 하고싶도 있어 우리 사랑이 국가대표 선수야 ㅋㅋㅋㅋ 하이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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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데 뚫어버리네 우리 사랑이는 3단계가 끝인것 같습니다 3차 자 두번째 게임 사랑이가 제 껌딱지여가지고 제가 눈에 안보이면은 막 찾으러 와요 두번째는 사랑아 언니 손해 사랑아 아하하하 왜 reopen generating 받아 야 실패 한 번 더 해 caught his wedding 셨나 히히히히힛 히히히히힛 히히히힛 어? 언니 분기에서 맞췄어 바이바이 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유 간다! 너무 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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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미없어! 어? 사랑이랑 또래랑 해볼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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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아야겠어! 아! 아! 나만 이상해졌잖아! 우리!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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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 않은 뿔이와 사랑입니다! 하하! 이번에는 간식을 이용해가지고 뿔 가운데에 있는 면은 어떤 반응일지 확인해봐야지! 아! 아! 앗!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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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사랑이 먹어야지! 감식! 덕후리는 패스! 사랑이 과연 예수! 먹는 ip Rom 이 BAEE 이게 무슨 고생이람 너네 이게 진짜 안 무서워? 응! CANynnalay 사실eller 슬로우 아윽 어? 눈 잡았는데 후야 간식 크루 sovereign 이게 안 무섭냐고 이게 똘아 사랑아 이게 안 무섭냐고 어? 어? 얘들아 이게 안 무서워 이 착시 매트가 간식처 때 모르지 너네 우리 집 강아지들은 착시 매트가 안 무서운가 보다 그럼 개인기라도 보여줘야지 착시 매트 위해서도 자 앉아 사랑 이리와 여기서 빵 하는거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아니 아니라고 빵을 요즘 하도만이 시켰는데 아니 빵 아니라고 앉아 억지리 말고 반지 하지마 아니 아니 빵 말고 사랑 하지마 형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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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빵 빵 자 이거 먹고 하나 하나씩 먹고 사랑 하이파이브 앉아 이쪽으로 엎드려 엎드려 다 엎드려야지 빵 엎드려 빵 엎드려 빵 빵 엎드려 엎드려 자 폭식이다 빨리 먹어라 저번에 똘이랑 사랑이를 속이지 못했어 엎드려 엎드려 착시 매트 실패 그래서 이번엔 똥양말을 만들어서 속여보겠어 하이유 하이유 저희차 엎드려 엎드려 레 Продолж 나 나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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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연어 언니 간다! 안녕! 언니 간다! 집에 간다! 안녕! 차장아 한 번 더 해볼게 차장아 이리와 한 번 더! 여기만 한 번 더 해보는게 어? 아악! 또.. 자꾸만의 손질들을 살고있게 하유!! 가! 가! 안 가지! 급히! 아니 넌 안돼 이리와 다시 집에 가자 엄마 어딨어 엄마 돌아 이리와 돌아 끝난 자의 여유 미션 성공한 자의 여유 돌아 돌아 사라 이리와 돌아 지금 간다 안녕 또래 안녕 사라 이리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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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sub help 등장 Faster 설이를 투명하 veget 250 수 Signal 저희는 실패! 이제야 만났어 바이바이